8.8 뱀비엄 스카이 대제전 8.8 뱀비엄 스카이 대제전 너 인마 저거 당장 떼. 한 물 갔으면 좀 찌그러지는 맛이 있어야지. 널. 어이 인마야. 내가 돈 없어. 야 백천아.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디제이를 하냐고. 내가 가면 영월방송국 직원 애들이 부담소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고. 하여간 매니저서 한 번 만나고 벨걸 다 해요 벨걸. 형 어디 가냐고. 야 이게 되냐 돼? 될 겁니다 이거. 나 왜 이렇게 똥칠하고 싶어? 인마 난 너 때문에 얼굴에 똥칠 50번이나 했어 인마. 형 민수여기 사적고 한 거 알지? 후배도 넌 그렇게 쉽게 하고 싶어? 야 시X야.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냐고요. 너 잘리는 건가? 멍청이 좀 해봐 인마. 철물동 박사장님. 외상값 빨리 갚아주세요. 서울에 있는 아들아. 서울까지 이제 방송 안 되거든요. 내가 크게 하면 되잖아. 아들아. 들리죠? 진정한 락커는 선배님뿐입니다. 존경합니다. 할머니 그 멍박은 정하기 나름이랍니다. 들었지? 들었지? acht지? 태꽃IT